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성령에 나타나신 두 번째 열매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 행위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농부로 비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모든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은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사실을 결론적으로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 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보배론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확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야말로 도장이 꽉 찍힌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찍어놓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역사가 손대지 못한다 이거입니다. 단지 거짓말로 속임수로 자신의 말을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속이는 역사 거짓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가지 나타남이 있지만 바울사도는 고린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다. 내가 말함과 전두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나타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는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그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로말미하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은사로 보여지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고린수 선서 나온 말씀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결코 우리 가운데서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설교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세 가지의 방편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개시의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분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분별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개시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혜의 권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개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첫째는 개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분별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언변으로 나타나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언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성령의 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알아듣기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고린조전서 2장 7절 이하에 나온 그 은사의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유일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하는 은사예요.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비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것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언변의 개시의 은사예요. 바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언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능력에 나타나심은 바로 믿음과 병고침과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귀신을 내 쫓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나타나심이에요. 이러한 그 아홉 가지 성령에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나타나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자육회되고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눌리면서 자육회되고 또한 앞으로 향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경고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로 대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러한 은사가 필요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축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서 그러한 기적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은사시대가 마감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도 일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자유스럽게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르사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마른 손 가진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 냈을 때 바르사인들이 바할제불의 그 힘을 빌려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의 모든 회방은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 바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로 거역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겠냐. 자기가 지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교리적인 것 참 이게 설교하는 것이 참 껄끄러운 거예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설교 말씀 전해야 될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것을 밝히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요사이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많습니까. 그 보이스피싱에 한번 걸려면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잖아요. 문자로도 그러고 전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를 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이럴 때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검찰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도 몇 번이나 온 적이 여기 누구 검찰인데 누군가 당신 통장을 도용하려고 하니까 한번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얘기해달라 말이야.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게 문서로 온 건 있지만 그게 전화로 올 수가 없다. 전화로. 한 가지 예로써 그런 거예요. 위조집회를 우리가 분별할 때 과거에는 원본만 열심히 공부하면 위패는 그냥 금방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조집회하고 원본을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도 교묘하게 이러한 위패를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꾼들의 사기수법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요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3가지 사기수법에 속은 자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서도 이것을 무조건 교리적으로 이건 끝났다. 이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해버린다면 참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분별을 하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는 건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부정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냥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것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교회에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뭐냐면 관망주의예요. 관망주의.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말리알 대법사, 율법사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대로 놔둬라. 상관하지 말라. 관망만 하라 이거예요. 관망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참 지혜로운 태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그것은 그냥 손대기를 싫어하는 것. 이건 좀 골치 아픈 거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아 이거 뭐 이상하게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망만 하고 멀찌감치 피해 있는 태도라 이거예요. 이것도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을 우리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비판하거나 거역하는 건 이러한 범죄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에 좀 극단이 있다 이거입니다. 성령에 나타나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마귀도 이러한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무조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이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시험에서 이 분별해서 이것이 흑암의 권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매가 좋지 않아 그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행하는 거짓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건 다 또 마귀의 역사다. 병자를 치유하고 신유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제자들이 다 행하셨고 또한 믿는 자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다 가짜다.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다고 만약에 생각해서 거부한다면 성령을 뭐하는 것이 돼요? 회방하는 것이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단들도 정통교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조작거리를 많이 합니까?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이게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요새는 수많은 이단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왔다 갔어요. 얼마나 충성하는 것처럼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제일 잘해 보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담 좀 하고 싶다. 종교적인 상담도 하고 싶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신천지 이단이고 뭐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하여서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자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교회에 또 내 자신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은사를 소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교회가 부응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할 때다 이거입니다. 우리는 관망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과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영육간에 고침받고 주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심을 모두가 경험하며 받아들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늘 무장하고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오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온다. 직분도 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럼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걸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무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은사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의 공력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봉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매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보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주님 앞에서 능력 없어집니다. 은사도 없어집니다. 직분도 없어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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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자기는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게 마치 주님 앞에 어떠한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야. 성령의 나타나심이야.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가 남는 거예요. 행암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품성이 남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만큼 성화되어 있느냐. 이것은 주님 앞에 남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여덟 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 품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을 얼마만큼 많이 행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많이 내쫓아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를 나무를 쓰는 게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또 봐라 말이야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자 다 예수님이 부인한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또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라 이거.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를 못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거에 불법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걸 대입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사역인데 그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게. 육신의 일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시기와 쟁투와 분열과 이 모든 것들 이 육신의 정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그 사람의 인격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어도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시잖아요. 내가 너무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했지 않느냐.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 그것은 네가 네 것이 아니잖아. 내놔봐라 말이에요.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네 마음 속에 맺힌, 네 인격 속에 맺힌 내 성품이 어디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과 성결하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은 게 뭐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에 아 거기 가면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아 열매가 하나도 열리질 않았어.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이 너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랐나이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말라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파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이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루베리 농원에서 보면 그 블루베리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항상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열매 하나당 이파리가 몇 개냐? 두 개에서 세 개의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농구의 농사법이야.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는 뭘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빛 에너지를 그 이파리에 있는 염록소가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수분과 함께.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꽃을 맺어야 돼요. 꽃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수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분.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이 동물들이 더 아니 식물들이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이 사과나 이러한 과일은 자가수분이 안 됩니다. 암술과 수술이 있지만 스스로 이게 교배가 안 돼요. 다른 종에서 이게 교배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걸 고배시켜주는 것과 다른 데서 수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 벌들이 되게 하지만 요새는 벌이 많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인공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인공으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까운 종류의 자가수분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DNA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족끼리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사춘 이내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부모가 가진 열성 유전자, 나쁜 유전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수가 멀면 멀수록 좋은 유전자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가까운 혈족끼리의 결혼은 망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족들 가운데 왕족끼리 결혼하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턱도 그냥 이상하게 주걱턱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머리도 이상한 치매가 많이 나오고 정박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연 속에 이게 다 섭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파리와 또 꽃이 피는데 그 꽃에서 잘 수분이 되어야 열매가 생겨나는 겁니다. 열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은 마치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 대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에 우로터 놓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염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열매로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농부 대신 농부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간다. 아궁이에.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났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어디로 가느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가 지금 나무 등걸에 놓여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잘라버린다. 아예 나무 자체가 열매를 모든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믿음의 행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품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 아닌가. 성화의 단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되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매일매일 내가 죽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나 지피나 불로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보석은 믿음의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나타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불을 통과할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빛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달려난 순응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각양각의 영적인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한 예언의 말씀, 또한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믿음과 치유와 축사의 일환 역사를 통해서 정화되고 깨끗함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이파리를 지나서 이파리는 떨어지고 이제 꽃은 피었지만 크게 성장하고 뭐가 잘 된 것 같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꽃은 많이 열었는데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열매가 별로 없네 이것도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작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신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무조건 큰 것만 숭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F-16K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야간 비행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다행히도 파일럿은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비행기 값이 얼마야? 2,400억 원이야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00원짜리 너트 나사 하나가 빠졌어 그 나사 하나를 조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500원 실패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2,400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가 잘못 맞춰지면 그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 출발은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멕시코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 할 때 벌레 한 마리가 뚝 떨어져 어디로 떨어지냐 원숭이에 떨어졌어 그 원숭이가 벌레가 꽝 부니까 가려워서 그 벌레를 탁 털어버렸더니 그 벌레가 어디로 떨어지냐 그 열매를 딱 맞고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 열매가 또 작은 돌에 떨어진 거예요 그 돌이 굴러가면서 나중에 그 산을 받치고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고 나갔더니 그 큰 바위가 내가 떨어지면 산사태가 났다 산사태가 나고 나니까 그냥 밑에 있는 물이 말이야 노도같이 밀려와가지고 화산 구멍을 막아버렸어 화산 구멍을 막았더니 나중에 이것이 폭발의 화산이 화산이 폭발하고 기상이변이 생겨서 멕시코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한 것이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겼뻔 토네이도가 이것이 바로 기상학쟁 로렌스가 발표한 논문에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죄 하나 너의 죄가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뭐라고요? 빼버리라 눈 없이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원한 영생을 다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 가졌다고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내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냐?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라 이거예요 이 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의 각자에게 달란토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멸류관 씌워주신다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쌍히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국렬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인원하여 영접하여 영접하는 기괴가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찍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각양 은사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것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차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피 흘려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고 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내가 보낸 이웃을 사랑했구나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밥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봤지 않았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위로했고 나를 신방했지 않았냐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네가 행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행함의 열매 우리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크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로서 행하게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눌린 자를 코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로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성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상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에 나타나심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보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에 빛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의룸으로 축원합니다